날씨였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옷차림 신경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를 보이며 쌀쌀한데요. 아침에는 춥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2도, 진주는 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과 모레 아침에는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의 지리산과 더규산, 가야산 등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여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거제, 통영 등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9도, 함안은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0도, 양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모레까지 아침 기온은 점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